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정종용 대표입니다. 논란에 거듭하던 주식시장 공매도가 오는 5월 3일부터 9분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매도 재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먼저 톡방에서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공매도 재개의 영향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상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공매도에 따른 단기 조정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공매도 세력이 얼마만큼 시장을 안 좋게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실적장세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증시환경이 괜찮다면 공매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 이후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폭은 지난 10년 내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지금은 공매도 주체가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하기엔 어려운 장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경기와 대외 환경이 중요하며 저는 추세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공매도 안전지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가 공매도의 타깃이 될까 그리고 어디가 안전할까일 겁니다. 공매도의 주 타깃은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큰 주식으로 예상됩니다. 공매도 중단에 따른 수혜를 보면서 고평가를 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동시에 1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도는 종목 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와 MSCI 반기 변경이 맞물릴 예정인 만큼 MSCI 지수에서 빠지는 종목 또한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저평가된 종목 실적 개선 그리고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종목들은 매수세가 더해지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좋은 종목들로 추가 상승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키워드는 전쟁터에 뛰어든 개인입니다. 개인에게도 공매도의 빗장이 풀리면서 직접 공매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인증 시스템을 통해 모의 거래와 사전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하이리스크 방식으로 유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반발 매수세 역시 체크해야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죠.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게임스탑으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반공매 세력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다면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 HLB와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물 수 있는 점도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재개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저희 톡방으로 찾아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에 취약한 종목인지 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라는 환경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세요.